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미국 최악의 흉가 아미티빌 1974년 11월 3일 새벽 3시경 미국 뉴욕시 외곽의 작은 동네 아미티빌에서는 일가족 6명이 숨지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보장 범인으로 지목이 된 사람은 경찰이 도착한 뒤 어쩔 줄 모르고 주위를 배회하던 대피오 가족의 장남 로널드 대피오 2세였습니다 로널드는 곧장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재판에 해부된 그는 6개의 독립적인 종신형을 받고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영화 아미티빌의 주인공인 루츠 가족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은 1975년 경매에 붙여졌던 집을 루츠 가족의 가장 조지씨가 싼값에 매입을 하면서 부태였습니다 경매에 붙여졌던 집을 사는 도중 조지씨는 아미티빌의 한 가정법원 판사가 이 집은 6명의 일가족이 몰살을 당한 곳이고 현재 이 집에는 당시 그들이 살해를 당했을 때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데 자네는 정말 이 집을 사고 싶나라고 조언을 해준 판사의 마지막 경고를 묵살해 버렸다고 합니다 곧바로 그 질문의 의미를 이해 못한 조지씨는 비싼 물건들이 있으면 내가 아미티빌 시에 기증을 하겠다는 엉뚱한 대답을 하였지만 그는 곧 판사가 경고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28일 동안 빼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1975년 12월 18일 처음으로 그 집에 들어오게 된 조지씨는 자신의 집에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네에 가톨릭 교회 신부를 초청 집안 곳곳에 성수를 뿌리는 악령 퇴치 의식을 버리게 됩니다 오직 부인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의식을 버리게 되었다며 신부님께 농담을 하던 조지씨는 갑자기 의식을 하던 방에 불이 꺼지며 나가 라고 소리치던 어느 남자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듣게 됩니다 그때 더럽고 겁을 먹은 조지씨와 가족들은 모두 그 소리를 환청으로 간주하고 퇴원한 척을 하였다고 합니다 새집에 이주한 첫날 밤 조지씨는 약 1년 전 대피우시의 살인사건이 시작이 되었다는 새벽 3시 10분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불편함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된 듯 말로 표현할 수 없던 이상한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더 이상 직장에 나가지 않고 매일같이 집에 거실에 앉아있었다는 조지씨는 어느 날 자신의 어린 딸이 유리컵을 깨뜨리자 갑자기 신경질을 내면서 나무 숟가락으로 아이를 마구 때렸다고 합니다 조지씨의 부인 캐시는 간마다 자신의 옆에 무엇인가가 서서 지켜보던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녀는 자꾸 자물쇠들이 혼자 열리는 이상하고 괴이한 광경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3시 15분 잠에서 깬 조지씨는 어느 날 목이 말라 1층으로 걸어 내려가다 자신의 거실벽에 걸려있던 십자가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인간같이 보이지 않던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하던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찬날 조지씨네 집에 초청이 되어 악령을 퇴치시키는 의식을 했던 신부님은 독감에 걸려 고생을 하다 조지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소리를 들었던 방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조지씨는 이상하게도 이사온 날부터 한 번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았으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자식들이 이상한 자세로 엎드려서 자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20여일간 보고 느꼈다는 악령의 존재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975년 12월 25일 전기불을 안키고 둥근 달을 보고 있던 조지씨는 갑자기 자신의 딸 미씨의 뒤에 나타난 돼지와 같은 형체의 괴물을 발견합니다 조지씨가 비명을 지르자 그 물체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의 딸 미씨는 아버지에게 개는 내 친구라는 괴이한 답변을 합니다 1975년 12월 26일 조지씨는 갑자스럽게 찾아온 복통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의 부인은 계속하여 부엌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를 맡게 됩니다 조지씨의 부인 캐시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가지고 왔던 돌로 된 사자상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저녁밥을 먹고 거실로 가던 조지씨는 사자상에 걸려 넘어진 뒤 다리에 사자에 물린 자국과 같은 약한 상처를 입습니다 1976년 1월 1일 새벽 1시가 다 되어 잠자리에 들던 키씨는 갑자기 자신의 방 창문 밖에 빨간 눈을 두 개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옆에서 자던 조지씨는 부인의 비명을 듣고 창문을 열은 뒤 창문 밖에 찍혀있던 이상한 형상의 발제국들을 발견합니다 1976년 1월 4일부터 조지씨는 새벽마다 1층에서 들려오던 이상한 북소리와 군인들이 걷는 소리를 듣고 직접 확인을 하러 2층에 내려가지만 아무것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날부터 이상하게도 조지씨가 2층에 올라올 때마다 캐시의 침대는 약 50cm 정도 하늘에 떠있다 내려왔고 그 모습을 지켜봤던 조지씨는 자신의 성당 신부님들에게 악령을 퇴치시킬 도움을 요청합니다 1월 8일 조지씨의 매재는 귀신을 직접 보고 싶다며 조지씨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고 그는 그날밤 3시 15분 계속하여 비명을 질러 모든 가족들을 다 깨웁니다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던 조지씨는 어느 아이가 그를 깨운 뒤 미씨하고 조디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게 된 조지씨는 어떻게 자신의 매재가 자신들만 알고 있던 괴물체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지 의아해하였다고 합니다 1월 13일 밤 조지씨는 갑자기 캐시가 알 수 없는 언어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이 집에서 나가자며 가족을 때리고 집에서 도망을 치려고 하다 자동차를 비롯한 집안의 모든 전기가 다 나가고 가구들이 혼자 움직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날 밤 조지씨의 아이들은 모두 방 안에 괴물이 들어와 우리를 잡아먹으려 한다며 비명을 질렀고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조지씨의 가족들은 황급히 짐을 꼬리기 시작합니다 1월 14일 새벽 잠이 들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깨어나 다시 한번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듣게 된 조지씨는 아이들의 방 문을 열자마자 후리나고 무섭게 생긴 어느 악마 형상의 물체와 마주치게 됩니다 조지씨의 가족은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며 잠옷 바람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고 다시는 그 집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조지씨의 가족을 괴롭혔던 그 악령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현재 감옥에서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살고 있는 로널드 데티오 주니어도 그 집에서 오래전부터 있던 악령에 홀려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은 아닐까요? 이 집은 현재까지 뉴욕의 롱아일랜드 지방의 흉측한 모습의 흉가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베란다 창밖으로 달빛이 어스름하게 스며드는 밤이었다 눈이 띄어졌다 시계는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말 그대로 위든 아이시였다 요 며칠 자꾸만 잠에서 깨어났다 이유를 모르겠다 혹시 또 불면증이 도진 것은 아닌지 덜컥 걱정이 됐다 며칠간 약 덕분에 우울함은 한결같인 것 같았는데 아니야 아니겠지 그 일 이후 아직까지도 신경이 예민해져 버린 탓이겠거니 생각하며 나는 찌뿌듯한 몸을 일으켜 침대 맡아 걸터 앉았다 방 안은 한산했다 그 흔한 초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손으로 옆자리를 짚었다 자리에 있어야 할 남편이 보이지 않았다 침대에서 일어나 안방 화장실 문을 열어보았다 어둠만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담배라도 피오로 나간 걸까 문을 열어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찬가지로 짙은 어둠뿐이다 베란다 너머룸 보다 짙은 밤빛이 한가로이 흩어져 있었다 널찍하게 드리워진 그 위로는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이었다 베란다 밖에 그는 검은 봉지에 고개를 쳐박은 채 무언가를 먹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다 여 그를 부르러던 찰나 알 수 없는 소리가 뒷자를 맴돌았다 무언가를 씹는 듯 또 뜯는 듯도 한 소리였다 미간을 움츠려 가며 그의 모습을 조심스레 살폈다 허겁지건 무언가를 뜯어먹고 있었다 벼란간 섬뜩한 기분이 온몸에 엄습했다 뭐라 설명할 순 없지만 그 괴걸스러운 뒷모습에서 분명 기괴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모습을 훔쳐보다 다시 잠이 밀려오는 듯도 했고 혹시 그와 눈이라도 마주친다면 꽤나 곤란한 상황이 닥칠 것 같다는 본능적인 느낌에 안방으로 돌아와 다시 몸을 뉘었다 30분쯤 지났을까 슬슬 잠에 빠지려 할 때쯤 삐걱이는 문소리와 함께 남편이 돌아왔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한기가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은 방에 들어오는 순간까지도 접접대는 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 실눈을 떠 슬그머니 남편을 훔쳐보았다 그는 거울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어 놓곤 이기죽거리듯 불쾌한 웃음과 함께 이쪽저쪽으로 혀를 놀려가며 치아에 끼어 있는 무언가를 열심히 제거하고 있었다 아 예 이 오후를 반복하며 꼼꼼히 확인하길 몇 번 남편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지그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불을 파고드는 무언가 느껴졌다 남편이다 그는 자연스럽게 내 옆으로 몸을 뛰었다 참을 수 없는 오싹함이 다시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참아 눈을 뜰 순 없었다 왠지 어둠 속에서 남편이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실제로 어디선가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듯도 했다 그럴수록 나는 더더 몸을 웅크렸다 그리곤 조그마한 숨소리조차 새어나가지 않게 질끈 입을 틀어막았다 이내 남편의 코고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제야 안도에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래서? 뭘 그래서야? 그냥 모르는 채 했지 뭐 너희 남편도 참 이상하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리도 개걸스럽게 뭘 드셨으려나 지연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호빵귀를 뀌었다 나는 양미간을 잔뜩 모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도 몰라 근데 너무 무서웠어 그 사람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다고 예 남자는 원래 다 비밀스러운 모습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는 거야 너는 어쩌면 아직도 그렇게 남자를 모르니? 그래도 지연이 희고 긴 손가락으로 찻잔을 더듬으며 말했다 애초부터 지연의 머릿속에 내 얘기 따윈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오로지 지연의 시선은 커피숍을 분주히 헤집고 다니는 젊은 남자 종업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럴 법도 했다 지연이나 나나 지금이면 한창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다닐 나이였으니까 나는 결혼을 서두른 편이었다 어느새 신혼 3년 차 올해 스물다섯이니 무려 스물두 살의 남편을 만나 결혼에 고린했다 가끔은 이른 결혼이 후회스러운 순간도 있었다 아무래도 이것저것 속박을 받는 게 많았기 때문이리라 선영아 쟤 귀엽지 않니? 지연이 손가락으로 종업원을 가리키며 물었다 응 귀엽네 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얘는 싱겁게 고깝지 않은 지연의 태도에 내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지연은 그제야 종업원에게로 꽂혀있던 시선을 거두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너 진짜 심각한 거야?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진 모르겠지만 그 사람 요즘 정말 이상해 무거웠던데? 지연이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물었다 나도 몰라 그냥 그 사람 나한테 요즘 부쩍 무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전처럼 살갑게 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저 집에만 오면 밥 먹자, 씻자, 자자 그게 끝이야 나는 그이랑 대화도 하고 싶고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싶고 어쩔 땐 오붓하게 둘이서만 술 한 잔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데 말이야 어쩌면 사랑이 식어버려서 그런 건 아닌지 혹시 너 산후 우울증 아니니? 지연이 키슈로 입 주변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겠지 그이는 꼭두 새벽같이 출근해서 해가 질 때쯤인데 돼서야 들어오고 나는 그동안 하루 종일 좀스런 상념에만 젖어 살아 독서도 해보고 컴퓨터도 해보고 집안일도 해보고 종종 근처 공원에 나가서 산책도 해보는데 이상한 건 늘 혼자라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야 결혼을 하고 나니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서둘렀던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야 으이그 그러니까 그때 이 언니의 말을 들었어야지 지연은 혀를 끌끌거렸다 연애 시절 나는 한 번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 결혼을 하기에 그는 너무나도 로맨틱한 사람이었다 알다시피 결혼은 지극히 현실적이어서 한사코 그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것은 바라지 않았기에 나는 그가 청혼을 할 때마다 번번이 죄스러운 마음을 무릅쓰고 거절하기 일쑤였다 결혼은 현실과 권대의 늪 속으로 온몸을 내던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꿈꾸던 결혼 생활의 환상 따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산산조각 나버려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위자료 독촉장과 감당할 수도 없을 마음의 빛뿐이라는 사실을 나는 이곳저곳에서 주어들은 귀동량쯤으로 충분히 알고 있던 터였다 그런 내가 보기 좋게 실수를 해버렸다 뱃속에 아이가 들어선 것이다 남편은 나의 선택을 존중하겠노라 말했다 처음엔 지우려고 했다 며칠 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 몸속에선 생명의 악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점점 메워갈수록 굳건했던 결심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나는 아이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동시에 나의 심장도 녀석과 같이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출산을 결심한 이후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고백하기로 했다 물론 집안의 반대는 예상보다 더욱 거셌다 특히 시댁에 반대가 심했다 남편의 집에선 나처럼 어린 여자가 아닌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있고 나 성숙한 여자를 며느리로 맡길 원했다 심지어 일이 있기 전까지 남편의 집에선 나와의 교제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상태였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손에 이끌려간 시댁에서 이 여자가 나랑 결혼할 여자입니다 제 애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낳을 작정입니다 라며 온 집안에 못을 박아놓곤 후렴히 뛰쳐나와 버렸으니 생각해보면 완강한 반대가 없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한때는 시댁에서 낙태할 때 쓰라며 돈을 쥐어주고는 아이를 지우라고 부탁하기도 했었다 그 사건은 지금까지도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양가의 생각만큼이나 굳건했다 그 의지가 명확하게 피력되고 결국엔 누구도 그것을 쉽게 꺾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의 집안에선 울며 겨자 먹기에 가까운 결혼 승낙이 떨어졌다 승낙 이후 남편과 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는 마음의 며칠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 서둘러 혼례를 마쳤으면 좋겠다는 시댁의 안 잊고 온 눈초리에 쫓기듯 결혼식을 치르고 난 후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발리로 향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장거리 여행으로 인한 여독이 밑져 풀리기도 전에 공항에서 나는 극심을 진통히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삽시간에 양수가 터졌고 많은 양의 하열이 시작됐다 남편은 서둘러 구욱자를 불렀다 일각을 다투는 상황인지라 그의 표정엔 수심이 잔뜩이었지만 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자그마치 피어나는 희열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제 곧 이제 곧 우리의 아이를 만나게 될 수 있으리라 하지만 병원에서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은 절망적이었다 예정일보다 8주나 빠르게 아이는 자궁을 비집고 나오려 하고 있었다 두 달 남짓 정도의 조선이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드문 일도 아니었다 문제는 따로 있었다 아이였다 아이는 사사나였다 뱃속에서 죽어버린 것이다 망치로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쏟아지는 눈물을 참아낼 수 없었던 기억이 여전히 눈에 선하다 의사는 한시라도 서둘러 사사나를 적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그대로 방치한다면 자칫 내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진통은 더욱 극심하게 밀려오고 있었다 남편은 이미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얼마 뒤 수술은 긴급하게 진행됐다 차가운 바에 누워 주사바늘이 팔등 언저리로 무자비하게 꽂히고 무용등의 눈부신 조명빛이 동공을 집어 삼키는 듯한 느낌이 들던 찰나 흐릿한 의식으로 눈을 떠보니 온몸에는 또 다른 주사바늘들이 정신없게 꽂힌 채 덜컹거리는 병상 위에 씌여 회복실로 향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연과 별소득 없는 얘기가 몇 번 더 오고 갔다 더 이상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나는 얼토당토하는 핑계를 둘러대며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와 차에 몸을 실었다 답답한 마음에 연고 푸드리킨 아메리카노 몇 잔 탓인지 입안을 맴도는 텁텁한 느낌이 도무지 운전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껌이라도 씹으면 좀 나아지려나 마침 근처 골목에 편의점 하나가 들어서 있었다 얼마죠? 천원입니다 몇 년 사이에 껌 가격이 꽤 많이 올랐다 그저 평범한 추임껌일 뿐인데 포도맛 어렸을 때부터 포도를 좋아했다 포도는 장점이 많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에선 포도주를 심장병 천식, 키브병 그리고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쓰기도 했었다고 한다 어쩌면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는 말에 더욱더 포도를 좋아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그 일이 있은 이후로 포도를 먹어 본 기억이 거의 없다 여하튼 포도는 가장 좋아하는 걸 중 하나였다 캐니점을 빠져나와 다시 차에 몸을 실었다 은박질을 벗겨 껌 하나를 집어들었다 밀가루가 덕지덕지 묻어있다 입 안으로 쏙 넣어 몇 번을 오물거리니 점차 껌이 부풀어 오른 것을 느꼈다 텁텁함은 확실히 가시는 듯했다 문득 백미러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부지런히 껌을 질공대는 모습이 괜스레 생경하게 느껴졌다 왜 그렇게도 어색하게 느껴지는 걸까? 얼마 지나지 않아 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쩝쩝 신경에 거슬릴 정도로 쩝쩝대는 소리가 차 안에서 가득 울려 퍼졌다 물론 차 안엔 나 이외에 아무도 없었다 결항간 어제 보았던 남편의 모습이 오랫댔다 몸소리가 쳐졌다 남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소름이 돋았다 어디선가 남편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결국 껌을 뱉어버렸다 왔어요? 나는 두어록 소리에 반사적으로 외쳤다 남편이다 그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어딘지 모를 쾡한 웃음이었다 부쩍 수척해진 그의 얼굴에서 광대까지 내려온 그늘은 그 웃음을 더욱 깨름칙하게 보였다 어제의 기억이 파도처럼 덮쳐왔다 애써 무시하려고 했다 자기야 인기척도 느끼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내 뒤로 남편이 다가와 있었다 갑자기 그가 내 가슴을 움켜쥐었다 당황스러웠지만 짐짓 옅은 미소를 지으며 뒤쩍이듯 몸을 빼냈다 하지만 그는 그럴수록 더욱더 세게 가슴을 움켜쥐었다 엉덩이에서 빳빳하게 서있는 무언가의 감축이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내 둔부에 문지르기 시작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그는 몇 분이나 그것을 문지르다 나를 덜컥 돌려 세워서는 키스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손을 자신의 그곳으로 가져갔다 나는 습관적으로 남편의 그곳을 아래 위로 흔들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옅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 뒷가에 대고 속삭였다 우리 아이 다시 가질래? 네 그 말에 화들짝 놀란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밀쳐버리고 말았다 3년 전에 이 이후로 나는 성관계에 대한 중증 이상의 공포가 생겨나버렸다 초반 1년간은 죽은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 아른거려 수면제가 없인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다 나에게 색슬한 마음속 깊은 곳에 머물져버린 감당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헤집어낸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미 남편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나는 애써 그 눈길을 피하며 말했다 미안해요 그게 아니라 뭐야 이렇게까지 밀칠 필요는 없잖아 아니 나도 모르게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여보 이젠 제발 좀 그만하면 안 돼 무려 3년 전 일이야 3년이라고 고의가 아니었어요 돼서 지겹다 이제 남편은 차가운 말투와 함께 방으로 사라져 버렸다 구압적인 태도에 남편이 낯설었다 물론 그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런 모습은 영 익숙하지가 않았다 나는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알 수 없는 소리에 다시 눈이 떼어진 건 그날 새벽이었다 짙은 어둠 사이로 희멀건 형체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인형이 확실했다 남편이겠지 실 눈을 떠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서랍 속에서 꺼내든 무언가를 바스락거리며 뒤지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그는 꽤나 거슬릴 정도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도 오로지 그것들을 세 맞추는데 열중이었다 남편은 그것들을 다 세고 난 뒤 속삭이는 듯 또 이기죽거리는 듯 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혈이고 남방을 빠져나갔다 나는 숨소리를 죽인 채 그의 발제곡 소리를 더듬어 들었다 세시가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났고 다시금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기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쩝쩝 그늘도 역시 남편은 무언가를 개걸스럽게 쩝쩝대고 있었다 나는 멀찍어 떨어져 그 모습을 훔쳐보다 이윽고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그의 뒤에 다가섰다 허여멀건 달빛이 베란다 마트로 짙게 쏟아졌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꾸려시 그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워낙 주변이 어두웠던 탓에 정확히 뭘 먹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형태와 감질만을 아스라히 알아챌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 조그맣고 미끄란 표면을 지닌 무엇이었다 더구나 그가 완벽하게 거실 쪽으로 등을 치고 있던 탓에 그 이상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이었다 그때였다 그닷없이 남편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동시에 그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뒷걸음질을 치다 그만 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그는 아얀 실색한 표정으로 손에 쥐고 있던 검은색 봉지를 허겁지겁 챙기기 시작했다 그의 눈 속엔 당황스러움과 난감함이 뒤죽박죽 엉켜있었다 입가엔 진홍색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얼룩덜룩했다 그는 나의 시선이 그의 입가로 향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듯 재빨리 손등으로 입술을 훔쳐댔다 나는 얼빠진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있었다 곧 남편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동공은 불안한 듯 쉴 새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와 나 사이에 한동안 적막함이 흘렀다 얼마쯤 지났을까 나는 소파 위로 간신히 몸을 앉혔다 그러나 남편은 미동도 없이 멀뚱히 서있을 뿐이었다 초정을 잃어버린 그의 눈에선 알 수 없는 이체가 뿜어져 나왔다 나는 경직된 자세로 한동안을 그렇게 꿈쩍없이 앉아있었다 그네 아침 그가 출근을 할 때까지 나는 꿈쩍없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니 마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쉽고 밥을 먹고 주섬주섬 옷을 챙겨입고 심지어 다녀올게라며 자상한 목소리로 내게 인사를 하고 출근길에 나섰다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온몸을 휘감고 돌기 시작했다 나는 소파 위로 힘없이 쓰러져 버렸다 저녁 우리는 식탁에 앉아 한마디의 대화도 없이 식사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그것은 식사라기보다 단순히 꾸역꾸역 밥을 집어삼키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그는 내게 눈길조차 건네지 않았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적어도 어젯밤 일에 대해 무슨 해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몇 번이고 입을 들썩이다 어렵게 입을 뗐다 여보 응 남편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일 말이에요 응 나한테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응 너무나도 태연하게 또 당당하게 튀어나오는 그의 대답 순간 말 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챙 소리가 날 정도로 요란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왜요 왜냐고 남편의 광대가 실룩실룩 거렸다 그건 그는 말끝을 흐리며 식탁 밑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들었다 검은 봉투였다 거기선 엄청난 악취가 퍼져나오고 있었다 그걸 왜 어제는 못 맡았었는지가 스스로 놀라울 정도였다 양손으로 코를 틀어막았지만 소용없었다 그 냄새는 고등어가 썩어가는 냄새 같기도 했고 죽은 동물의 시체가 썩는 냄새 같기도 했다 어쨌거나 확실한 건 그 검은색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 있든 간에 어서 그것을 치워버리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었다 욕지기가 넘어오는 것을 간신히 참아가며 남편에게 물었다 그게 뭐죠 음 이건 내가 정말로 아끼는 건데 그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야기죽거리는 미소로 그것을 살랑살랑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검은색 비닐봉지의 매끄러운 표면에는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온 것도 이족이 튀어나온 것도 있었다 꽤나 많은 양의 무언가가 담겨있는 것 같았다 봉투가 흔들릴 때마다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점점 더 심해져갔다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당장 치워요 왜 당신도 먹어봐 아주 맛있는 거거든 뭐라구요 일순 남편의 눈이 희번덕해졌다 그는 검정 봉투 안에 무언가를 식탁 위에 차근차근히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곧 비명을 지르며 위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남편의 손에서 하나 둘씩 달려 나오는 것은 죽은 태아의 것으로 보이는 팔, 다리들이었다 군데군데가 흉물스럽게 문드러져 뼈가 드러나와 있었고 시뻘건 피가 소수처럼 곁들여져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남편은 그것을 먹음직스럽게 쳐다보며 입맛을 다시기 시작했다 나는 또다시 뛰쳐나오는 비명을 막을 수가 없었다 자 맛있겠지 그는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질러대는 내 비명이 즐겁기라도 한 듯 겨우 빠삐 손을 움직여 태아의 간, 공팥, 치라 따위의 내장들을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가 물컹거리는 간을 집어들어 개걸스럽게 그것을 한입 베어물었다 문수와 같은 피출기가 그의 이빨 자국 사이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남편은 그것을 껌처럼 우물우물 씹어 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베어문간 사이로 담관과 혈관이 흉물스럽게 뒤엉켜 있는 것이 보였다 남편은 행여 한 방울의 피라도 후를 세라 부지런히 그것을 하다 먹고 있었다 나는 현관을 향해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남편이 용수철처럼 식탁에서 튕겨 나와 후들거리는 내 뒷덜미를 낚아쳤다 올해 같은 비명이 다시 한번 뛰쳐나왔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두툼한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았다 있는 힘껏 발버둥을 쳐보아도 모두 헛수고였다 남편이 한 손으로는 입을 한 손으로는 뒷덜미를 잡은 채 나를 개처럼 끌고 가 억지로 식탁에 자에 앉혔다 자 당신도 먹어봐 그만해 먹어보라니까 우리의 아이야 맛있다고 아마 당신도 한입 먹어보면 좋아하게 될 거야 세된 비명들은 계속해서 목구멍에서 꺼져갔다 남편이 또 검정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태아의 머리였다 하도 악을 쓰며 소리를 질러댄 탓에 안구의 모세혈관들이 터지며 핏물에 가까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태아의 머리는 진홍색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천정의 백열등 빛에 반사된 빛빛은 괴괴하게 반짝거렸다 그는 태아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망치로 내리찍었다 보기 좋게 으스러진 태아의 두개골 속에서 희멀건 뇌수가 흘러나왔다 남편이 다시 한번 입맛을 다시며 그것들을 핥기 시작했다 구역질이 나왔다 자, 어 그는 해백색의 뇌수를 몇 번이고 했다가 이제는 내 입에 강제로 쑤셔 넣으려 했다 나는 입을 벌리지 않으려 끝까지 안간힘을 썼지만 남편의 완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찔끔찔끔 벌어지는 입술 틈 사이로 기어이 태아의 뇌조각을 쑤셔 들어왔다 그것은 반사적으로 10도로 넘어가 위장으로 흘러들어갔다 투악질이 나왔지만 남편은 그것마저도 억지로 삼키도록 벌어진 입속으로 왈칵왈칵 물을 들이부었다 어때? 맛있지? 남편이 광소를 애 뿜었다 이제는 온몸이 기진맥진하여 팔다리가 축 늘어지진 상태였다 더 이상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쓰르르 눈이 감겼다 입안에선 태아의 그 감축이 도무지 사라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샛노란 액체가 입안에서 쏟아진다 그 사이로 매끈한 무언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뇌조각이다 찐득한 담집들 사이에 역겹게 버무려진 그 모습을 보니 또다시 무언가가 역류한다 정신이 아찔해진다 눈이 감긴다 타는 듯한 갈증에 눈을 떴다 꿈이었구나 온몸은 식은 땀 범벅이었다 시계는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야말로 미드 나이시였다 나는 갑분숨을 계속해서 몰아쉬었다 이 모든 것이 꿈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래 이건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악몽이었어 다시 이런 꿈을 꾸게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꼴깍 침이 넘어간다 무심코 침대 옆을 더듬으니 남편이 없었다 온몸이 움찔거렸다 꿈은 반대라는 말도 있잖아 라고 애써 생각하며 최대한 의연하게 안방불을 밝혔다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단지 새벽역에 청막함만이 낮게 몸을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거실에 나가보니 베란다 밖에 우두커니 남편이 서 있었다 하지만 고개를 쳐박고 있다거나 혹은 무언가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진 않았다 그는 그저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었다 왜 있던 일이다 남편은 애연가니까 후연 담배 연기가 허공에서 유익히 흩어진다 여보 깼어? 바깥 날씨는 꽤나 추웠는지 양팔을 비비적거리며 거실로 들어온 그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슬쩍 열린 베란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서늘한 밤바람이 나와 그를 휘감는다 꿈속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냥 내 남편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쉬이 세어 나왔다 그가 다시 미소를 짓는다 미안 나 때문에 깼구나 아니에요 여보 벼란간 남편이 내 손을 부여잡았다 거칠고 두툼한 두 손이 내 두 손을 부둥켜한 듯 감싼다 그의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다 덩달아 내 마음도 진정이 되는 듯했다 네 요즘 많이 힘들었지 일한다고 만날 늦게 들어오는 나 때문에 요즘 당신한테 제대로 신경도 못 쓴 것 같아 미안해 아니에요 남편의 표저이자 못 진지하다 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남편이 공연히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다 곧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들었다 반지 케이스다 열어보니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상이 들어 있었다 나도 모르게 조그마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우리 얼마 안 있으면 결혼 3주년이잖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럼 일찍 챙겨주고 싶었어 고마워요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좋은 뒤를 감출 수 없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웅업긴 이렇게 오범 중에 갑자기 당신한테 반지를 주게 될 줄이야 사실 아침에 몰래 식탁에 두고 나가려 했거든 근데 갑자기 당신이 내일 아침 이 반지를 받아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가 너무나도 궁금해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뚱맞게 주게 됐네 미안해 내가 너무 로맨틱하지 못한가 남편은 머쓱했는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또 꺼내들었다 아 그리고 이건 우리 3주년 기념으로 당신에게만 주는 선물 짜잔 금박지로 고이 포장된 적당한 크기의 상자 나는 들뜬 마음에 서둘러 그것을 풀어 헤쳤다 조그마한 반지 케이스 사이즈의 선물 상자가 담겨 있었다 상자를 열자마자 그가 활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선물이야 당신도 한 입 먹을래? 세 번째 이야기 사후세계 3년 전 대학교를 졸업할 때 그때까지는 자신만 앓다 세계에서 내로라 아는 한국 기업들이 나를 향해 손을 펼쳤다 그 품에 하루빨리 안기고 싶었다 사회의 높은 벽을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연봉을 바라며 인지도 있는 대기업만 골라 서류를 제출했다 언젠가 면접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이 있었다 아마 불합격 통보를 줬던 아홉 번째 회사였을 것이다 인지도도 없을 뿐더러 회사 규모도 작은 곳이었다 일말의 자존심조차 구깃구깃 구겨가면서 물어봤다 최진호 씨는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셨네요 뭐랄까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스펙 같은 게 부족해요 아시다시피 요즘 스카이도 취업하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학벌이 안 되면 다른 분야에서 월등해야 하는데 부하하니 특히나 취미 같은 것도 없으시고 많이 평범하시네요 저희 회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첨벽력 같은 말이었다 그동안 쌓아온 자신감과 당당함이 모래성 무너지듯 처참하게 쓰러졌다 마음속에 쥐고 있었던 열쇠를 부러뜨렸다 어차피 맞지 않는 자물쇠는 열리지 않았다 점점 바깥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자유가 없는 모순적인 공간 정해진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톱니바퀴이며 규격이 정해져 있는 인형 공장이었다 나는 결국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방문을 굳게 봉인했다 밀표된 내 방에 있으면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 가끔 있는 생리현상을 제외하고는 방 안에서 낮잠을 자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였다 나중엔 음식을 가지러 방을 나가는 것조차 귀찮았다 아이스박스와 세 달치 통조림을 싸서 방 안에 넣었다 내 방 옆에는 조그마한 화장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음식만 있으면 완전히 나를 가둘 수 있었다 나 이외의 존재는 관심이 없었다 내 관심은 오로지 새로 키우는 게임 캐릭터에 있었다 한동안 엄마가 문을 두드리며 나를 애타게 불렀지만 며칠이 지나 잠잠해졌다 주변 지인들에게서 오는 전화와 문제가 핸드폰에 불을 질렀지만 며칠이 지나 잠잠해졌다 이제는 완전한 정막 속에 사회와 철저히 격리된 철장 안의 원숭이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세 달의 시간이 지났다 맞으면 남은 통조림 마저 먹어 치웠지만 금세 배가 고팠다 먹을 것을 구하러 굳게 닫힌 방문을 열었다 쌓아있던 먼지가 휘날리며 나의 코털을 자극했다 애초 외외로 부모님이 눈물을 쏟으시며 달려나올 줄 알았던 나는 조용한 분위기에 실망감 마저 느꼈다 한 발자국 내딛을 때마다 울리는 소음이 집안 전체를 울릴 정도로 고요하고 정막했다 엄마 아빠 집안은 그대로였다 내가 방문을 닫기 전에 청소를 하고 계셨던 어머니의 청소기가 한쪽 구석에 있었다 아버지께서 늘 자랑하시던 고급 양주가 진열대 안에 먼지를 입은 채 서 있었다 우리 가족이 큰맘 먹고 구매했던 46인치 대형 벽걸이 TV에 비친 내 모습만이 인기척을 대신하고 있었다 뭐야 다들 어디로 간 거야 시계를 보니 오후 6시를 가리켰다 보통 이 시간이면 부모님이 퇴근을 하고 집에 오고 계실 시간이었다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소파에 앉았다 TV를 켜니 6시 뉴스라는 타이틀이 뜨면서 앵커가 나왔다 앵커가 나왔다 헉 시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 막대를 떨어뜨렸다 녹아내린 내용물이 바닥을 적셨다 난생천보는 장면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대로 몸이 돌처럼 붙어갔다 소름이 돋기 시작하고 식은땀이 맺혔다 골살을 타고 흐르며 싸한 기운을 만들었다 TV도 크지 않고 집을 나가 도망쳐버렸다 앵커의 빗기 없는 얼굴은 찢어질 듯한 미소와 함께 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한참을 달렸더니 배가 고팠다 단순한 공포심으로 도망치긴 했는데 생각해보니 기겁할 정도는 아니었다 아마 방송사고였으리라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타이밍 좋게 내가 시청해버렸다고 생각했다 기식 웃으며 번화가로 걸어갔다 그건 그렇지만 꽤 섬뜩했단 말이야 마치 저승사자 같잖아 그런데 아까부터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원래가 조용한 동네였다고 해도 지금쯤이면 동네 꼬마 녀석들의 함성 소리와 또각또각 소리 나는 아가씨들의 구두 소리가 나야 했다 외야심이 들었지만 곧 깨달았다 내가 세 달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만큼 응대도 변화되었다고 생각했다 한참을 걸으니 간판에 불이 들어온 희망 슈퍼가 나타났다 이곳 아주머니하고 나는 꽤나 친한 사이였다 작년에 과자를 훔치고 도망갔던 아이들을 잡아온 적이 있었다 돈 몇 푼 안 되는 과자였지만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기 위해 필사적으로 잡아서 아주머니께 데려갔다 아주머니도 그 마음을 아셨는지 아이들을 보낸 뒤에 내게 음료수 하나를 손에 꼭 쥐어주셨다 당연히 누구나 했을 일이라면서 거절했다 아니야 이거 먹어 내 아들 같아서 그래 그 뒤로 그 슈퍼에서 먹을 것을 사면 서비스라고 하나씩 더 챙겨주셨다 받기만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할머니가 보내주셨던 양념게장 두 마리를 갖다 드렸더니 그날 2만원어치 과자를 얻어왔다 이모 나왔어 안에 있어 문을 열고 과자를 몇 개 집었다 그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칩 하나를 까서 입에 넣었다 짭짜름하면서 기름기 가득한 맛이 입안을 향기롭게 채웠다 진열되어 있는 통조림들을 모조리 챙겼다 이번엔 과일 통조림도 추가했다 세 달 동안 먹었던 것이라고는 골뱅이와 참치 장조림 종류였기 때문에 입에서 비린내가 가시질 않았다 진호 왔나 아이고 참말로 오랜만이네 이모나 오늘 여기 싹쓸이 하려고 왔어 싹쓸이 그게 뭔데 내가 장사 잘되게 해준다고 한 달치 물건을 다 고르고 카운터에 올려놓으니 산더미를 방불케 했다 지갑에서 10만원짜리 수표 두 장을 꺼내서 올려놓고 비닐을 뜯어 정신없이 물건을 담았다 이거 됐다 니 만난 거 사 먹어 아주머니가 수표를 다시 나에게 건네셨다 응? 왜? 이것들을 어떻게 다 공짜로 먹어? 아니면 이거 받아서 너희 엄미들에서 효도해라 아 갑자기 왜 그래 이모 나도 손님이야 정당하게 값을 받아야지 어차피 사는 사람도 없고 내버려도 어차을 데 없다 차라리 니 매기는 게 낫지 10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계산하는 사이가 아니라 몇 천 원씩 갚는 사이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 그래도 장사를 하시는 입장이라 나는 매번 거절했지만 가끔 아주머니의 고집을 못 이겨서 몇 개 덤으로 받아왔다 오늘도 똑같이 거절을 했지만 아주머니는 완강하셨다 결국 음식들을 담은 봉지를 주고 나왔다 아니 나오는 척하다가 수표 두 장을 다시 카운터에 올려놓고 도망쳤다 뒤에서 아주머니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못 들은 척하고 달렸다 뛰면서 참치캠 몇 개가 떨어져 나뒹굴었다 집에 돌아오니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와 함께 귀비에선 한창 인기 있는 개그맨이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었다 집 안 공기가 따뜻하다 못해 포근했다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사람 사는 인기척이 났다 구역에서 엄마가 나를 발견하더니 소리를 질렀다 이어 소파에 앉아 계시던 아빠가 나에게 달려왔다 나는 멍하니 현관에 서 있었다 아이고 진호야 어디 갔었니 엄마가 걱정했잖아 너 이놈 새끼 그동안 어디 있었어 왜 애한테 큰소리 치고 그래요 아빠 엄마 엄마는 내 몸이 찌그러질 정도로 꽉 껴안으셨다 아빠도 안경 너머로 흘리는 눈물을 훔치고 계셨다 이 상황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생사가 불분명했던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반기는 모습 같았다 나는 분명히 계속 살아 있었는데 부모님은 느끼지 못하셨던 모양이다 일단 죄송하다라고 말하고 난 뒤 변명거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의 다음 말이 나의 후두부를 강타했다 너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방 안에도 없고 집에 들어온 적도 없고 말이야 손에 들고 있던 물건들을 쏟아 버렸다 복숭아 통조림이 굴러다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내가 집 안에 없었다고 나는 세 달 내내 쭉 방에 쳐 박혀 있었는데 없었다니 분명히 문을 열어보셨을 테지만 나는 누가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조차 느끼지 못했다 심지어 내가 자고 있을 때 열어보신 것은 아닐 것이다 밤 귀가 밝은 편이라 금세 깼을 테니까 세 달 치 식량을 사러 나갈 때도 부모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곳은 어디란 말인가 뇌가 점점 꼬여가고 눈동자가 소용돌이쳤다 황급히 뛰어가 방 문을 열었다 먹다 버린 빈 캔에서 심한 악취가 났다 엄마 나 지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뭐 혹시라도 오늘 들어와 있을까봐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 방을 확인했는지 아니 진짜라고 이거 봐 집에서 먹을 것도 이렇게나 사 왔잖아 그건 어디서 사 왔어 우리 동네 희망 슈퍼에서 샀어 슈퍼 아주머니께 물어봐 오늘도 갔다 왔다고 뭐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주인 아줌마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고 꿈만 같았다 길어먹을 연극의 멍청한 관객인 나는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갔다 시나리오 작가에게 칭찬을 하면서 뺨을 갈기고 싶었다 울부짖으며 집을 나와서 희망 슈퍼로 달려갔다 내 집안에 있는 저것들은 살아있는 인형들이다 나를 놀래켜주기 위한 부모님을 또 닮은 배역일 뿐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숨을 고를 새도 없이 황급히 가게 문을 열었다 텅 빈 진열대와 함께 카운터에는 내가 올려놓은 수표 두 장이 그대로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속삭임 하루 종일 의자 앞에 앉아 컴퓨터에 누런 화면만 바라보고 있자니 내 정신이 온전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느샌가 머리에서 느껴지는 두통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키보드를 누르는 손은 점점 둔해져가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글은 써지지 않았고 소설의 내용은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었다 주인공이 뜬금없이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었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지우고 있는 내 모습을 보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분 전환이 필요했다 이대로는 분명 좋은 글이 나올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한 나는 일단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하는 생각으로 장장 6시간을 앉아있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녹슬어서 비명을 지르는 의자와 마찬가지로 내 몸에 이곳저곳도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 기지개를 켜며 띠푸드드한 몸을 간신히 움직였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로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그런지 눈앞이 핑핑 돌며 현기증이 일어났다 냉장고의 문을 거칠게 열어봤지만 내가 기대하던 맛있는 음식은 없었다 컵도 쓰지 않고 주전자차로 들어 올려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 당연한 결과였지만 역시나 상의에 물을 흘리고 말았다 손에 들려있는 주전자를 탁자 위에 내려넣곤 먼지와 쓰레기로 가득한 집안의 모습을 둘러보았다 언제 먹은 건지 모를 라면 봉지는 식탁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내가 눈길을 주자 재빨리 소파 밑으로 숨어버리는 바퀴벌레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기막히고 화려한 묘사를 통해 집의 모습을 표현해도 이 집이 절대 바뀔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단순히 말해 나는 지금 내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소리였음이 확실했다 쓰고 있던 텍스트 문서의 제목을 살펴봤다 알지 못하는 새 당황하던 서춘기 소년이 자신의 꿈을 찾아 성공한다는 내용의 성장 소설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설정해 누운 소년의 꿈은 소설가였다 어찌 보면 이 글은 소설이 아닐 수도 있었다 내가 겪은 수필일지도 몰랐다 실패한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며 한탈하던 내가 소설 속 주인공인 소년에게 성공이라는 설정을 부여하곤 대리만족을 느끼려는 본능일 수도 있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더 이상 글을 쓰고픈 마음이 싹 가셨다 침대에 몸을 던지곤 옆에 놓여있던 수면제를 몇 알 집어 삼켰다 이미 두세 알 정도로는 약효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 눈을 감자 답답했던 마음이 점점 풀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지금 꿈을 꾸러간다 며칠 전부터 반복된 그 꿈에서의 나는 행복했다 눈이 서서히 감기고 의식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눈을 떴을 때에는 더 이상 낡고 냄새나는 침대의 위가 아니었다 호근하고 부드러운 침대 위에서 채소를 썰고 있는 내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일어난 내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걸렸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꿈인가 이 감촉 향기 심지어는 이 소리까지도 모든 것이 현실과 똑같았다 어쩌면 지금 이건 꿈이 아닐 수도 있었다 냄새라는 집안에서 바퀴벌레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내 모습이 꿈일 수도 있었다 그 정도로 이 꿈은 실감났고 깨고 싶지 않았다 여보 일어났어 나에게 아침 인사를 하며 뒤돌아보는 내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만큼 예쁘진 않았지만 나에게만큼은 누구보다 예쁜 사람이었다 현실에서는 소심한 성격 탓에 말 한번 걸어보지 못한 내 짝사랑일지는 몰라도 이곳에서는 내 사랑스러운 아내다 응 아침 차리고 있는 거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채소를 썰던 손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 목소리가 부드러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든 나는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선반에서 수면제 대신 리모컨을 잡아 들고 텔레비전의 전원을 눌렀다 예 이번 주 추천 도서입니다 여러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책인데요 바로 김준호 작가의 하늘을 날게 된 새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내가 쓴 걸로 보이는 책의 표지가 비치고 있었다 왜 제목이 저렇게 바뀐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건 분명 내가 쓰던 날지 못하는 새 이미 분명했다 베스트셀러의 맨 윗자리에 자리한 푸른 새의 얼굴이 현실에서보다 더욱 행복해 보였다 아내가 내놓은 아침을 먹으며 아내와 대화한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이 상황을 나로서는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게 현실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수백 아니 수천번은 했었다 그렇지만 어김없이 현실은 나를 데려가려 한다 순간 마주보고 있던 아내가 사라지곤 먹고 있던 음식들도 모두 사라졌다 푸른색의 새를 비추던 텔레비전도 사라졌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끝이네 정신을 차리자 내 귀에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는 다름 아닌 기익이었다 녹슬대로 녹슬어버린 침대가 내뱉는 비명소리였다 꿈속에서 내가 입에 넣었던 음식들이 자고 있는 내 몸이래 마치 놀이동산이라도 온뜻 움직여대는 바퀴벌레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저절로 몸서리가 쳐졌다 침대에 비명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어김없이 컴퓨터 앞에 의자에 앉았다 사실 날지 못하는 새는 이미 완결된 소설이었다 이미 출판사에도 책의 내용을 적어 내보냈으며 이제 기다릴 건 출판사의 반응뿐이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출판사에게서 기분 좋은 반응은 들려오지 않았다 날지 못하는 새를 읽어보기나 한 것일까 괜한 분노에 전화를 하려던 것이 몇 번째지만 결국 전화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내 의지조차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만든 이 소심한 성격이 원망스러웠다 이 상경만 고쳤더라면 나는 지금 날지 못하는 새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키보드 위를 적셨다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진 않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의 나는 꿈속에서처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만한 글재주가 없었으며 그렇다고 다른 일을 찾아 시작할 능력도 없었다 믿을 건 하나였다 그 꿈이 사실은 현실이길 바라는 수밖에 지금 이 지옥 같은 생활이 꿈이길 바랄 수밖에 없었다 제발 그 꿈이 악마의 유혹이 아닌 천사의 속삭임이게 누런 침대는 금방 다시 침대에 눕는 나에게 또 안 여는 인사 대신 여전히 비명을 질러댔고 내 손에 들려있는 하얀 수면재는 나에게 웃음을 찍고 있었다 마치 앞으로 나에게 찾아올 행복한 나날들을 알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남은 수면제를 모두 입속에 털어넣었다 약간의 두려움이 남았지만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물로 마시지 않은 채 입안에 수면제를 모두 집어 삼켰다 점점 정신이 몽롱해져만 갔다 평소처럼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죽음으로 향하는 것임이 분명해졌다 기분이 편할 것만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흐릿해져 가는 의식은 점점 진해져만 갔고 온몸을 감싸던 두려움 또한 점점 희미해져갔다 그 순간이었다 언제부턴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휴대폰에서 요란한 진동음이 울렸다 전화가 온 것임이 확실했지만 그것을 받아서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몇 번의 진동이 울린 후에야 휴대폰은 잠잠해졌다 그러자 메신저음이 울렸다 가까스로 휴대폰을 들어 올려 메신저를 확인한 나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김준호 작가님 오출판사입니다 보내주는 날지 못하는 새해 정식 출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출판사 직원 모두들 반응이 좋더군요 그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키에스, 내용의 후반부에는 소년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이야기던데요 제목과 조금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제목을 다른 걸로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생각 중인 것에서는 하늘을 날게 된 새가 있는데 어떠실지 메신저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감각이 묻어졌지만 지금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그건 분명 내 인생에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였음이 틀림없었다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렸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제야 그 꿈은 천사의 속삭임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저와끈해 일에서 나는 침묵이 ними 특히 식사를 천사의 속삭임 był 기회가를 분명하던 것 같이 염색했다고 해야 하 na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